보이프렌드 포테낭 프로젝트 거리 압구정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다 영민, 광민, 민우, 막내팀 비오는 한강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편 이들의 흔적에 따라 그가 추적을 시작한다 여름방학 블록버스터 추적 드라마 과연 보이프렌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압구정에서 지속된 가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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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살 빠져, 살 빠져, 진짜 몸이 너무 잘하자 일단 있네 몇 장 뽑아봐 알았어 노는 것도 쉽지가 않구만 아 근데... 그거 알아? 나 카드 있어 나 카드 있어 그러면 맨 처음으로 이거 부탁해 주세요 이거 부탁해? 이것 좀 잘 즐기고 있어 이 아이 이상 10년이야 어디 간대? 라면 사다리인데 형들도 그랬겠지 우리 형들인데 민호도 이거 아니야 민호는 매운거죠 안녕하세요 민호야 뭐 먹을래? 나 이거 먹으라고? 나 매운건데? 어 자 음료수를 고르겠어 다 사 내가 사줄게 내가 갖고 있어 넌 내구도 이만큼 남았어? 나 뽑을 필요가 없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고양이에 넣어줘 나 진짜 배고파 응 뭐 해야 돼 이제? 우리 여기서 살 수 있는 거 다 하자 응 나 자전거 타고 싶어 이 비 오는 날에 자전거 잘못 타면 넘어져 그리고 나 오리배도 타고 싶어 비 안 맞는 데 없냐? 오리배 비 안 맞아? 뚜껑 있어? 아니 아니 먹을 때 맛있다 맛있다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오빤 강남스타 우와 사람 벌써 엄청 많잖아 진짜 많다 진짜 맛있어 잘 나가는 데인데? 가시죠 여기가 돈까스, 카레 돈까스, 우동 돈까스 3개 있어 음 근데 3개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 그럼 하나씩? 잠깐만 지금 2만 4천 원 있어 7천 원짜리 먹을까 우리? 형 저희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는 거 어때요? 아 이렇게 3개 시킬까? 오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거 먹고 뭐해요 이제? 이거 먹고 칼, 톤 있어요? 아 돈? 다 있어 나만 따라와 나만 야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너 은행이야 정민아 너 형 못 믿어? 아 믿죠 형 핫플레이스 나 믿지? 강남의 핫플레이스 오늘은 나만 따라오면 돼 형 안 보여? 그냥 조용히 입고 나만 따라오고 있잖아 한 해만 모아서 못 가올게요 여기 밖에 딱 낮은데요? 야 검은데 카니발 지나가요 우리 베니저 아니겠지? 좋아 좋아 야 벙벙벙벙 아냐아냐아냐 잘 먹겠습니다 장난 아니야 야 돈까스가 이래서 녹아 먼저 카레를 살짝 녹여봐 시청자들 놀리는 거 아니야 놀려도 돼 맛있다 야 어때? 대박이에요 그냥 맛있 필요 없지 배 터질 거 같아 진짜 많이 먹었다 마셨어 우리가 돈까스를 야 이제 숨 쉬네 아니 숨 쉴 수 있어요 정석인 줄 알았어 우리가 스케줄 하면서 맨날 배단심을 시키는 거니까 학부정인만 늦게 왔으면 주셨어 야 이제 두 분 드세요? 두 분 뭐하지? 야 우리 노래방 가야지 어? 서서 노래방 가서 그냥 다 비워내는 거지 먹었으니까 또 써야지 이 힘을 또 써줘야지 돈까스가 진짜 점심시간 때 너무 좋아해서 맨날 나가서 몰래 먹었거든요 말 그대로 입에서 녹았던 거 같아요 돈까스가 일탈 자체 그 자체 외출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뭔가 진짜 막 고생하고 힘들긴 했어도 뭔가 탈출했다는 거 자체가 좋은 거 같아 커피 물러서 카드를 챙겼죠 그런 상황이 올까봐 저게 굶을 뻔했어요 라면 먹고 챙기네요 그냥 가틀한 느낌이었어 난 비가 오니까 일단 기분이 축 처지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들였어요 왜 너무 불쌍해 탈출해갖고 기껏 온 데가 한강이야 그러게 여기에서 무슨 연을 당긴다고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 진짜 많이 와 갑자기 연 사자마자 비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문거 해야지 뭐야? 문거 문거 문거? 문거가 뭐야? 문거 문거 문거는 사투리고 빨리 문거 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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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빠야 오빠야 사진으로 가 자 해봐 저쪽으로 난 어떻게 해? 그냥 점프해? 같이 달려? 이 날씨 연이 난다고? 말도 안 돼 이 날이 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봐봐 에휴 비 오는데 저게 비 맞아서 다 떨어지지 형들도 재밌게 놀 것 같으니까 우리도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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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네 거의 우리는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래요 돈 많아줘서 달랑 아 이렇게 잡고 뛰어야겠다 그니까 이렇게 잡고 자 뛰어 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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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들 생각도 낫죠 형들 뭐하고 있을까요 여섯 명 다 같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텐데 아 아 나 나? 풀어 풀어 조금씩 풀어 아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어 야 조금씩 풀어 풀어 조금씩 풀어 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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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30분 걸어서 택시 타고 한강에서 또 뛰어다니고 비 맞고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원래 왜 이렇게 잘 끊어져? 아니 네가 못 날린 거야 아니 나 진짜 잘 날렸어 지금 신난다 신난다 원래 한강물을 보면 뛰어들고 싶나? 제가 갔었다면 저는 한강에 괴물이라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 그거 참 꼭 키키야 연날렸겠죠 뭐 연날리고 뭐 문수제비 그냥 시도하다가 비 와서 안 하고 그 정도였겠죠 뭐 비 오는데 빗방울 다 떨어지는데 문수제비가 보이나고 보이프렌드의 예기치 못한 숙소 탈출로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 매니저 앞으로 허락된 시간은 라디오 생방송까지 단 5시간뿐 주어진 시간 안에 보이프렌드를 포획해야 한다 보이프렌드 생포작전을 위한 매니저의 특단 조치 네 지금 현장에 와있고 4시까지 찾아서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자 동네 골목대장도 울고 간 강한 매력의 소유자 보이프렌드의 머리카락 한올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상칼 조지훈 그가 왔다 뭐야 아이돌이야? 잠깐만 잠깐 잠깐 세어봐요 왜 몰라요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 봤어요? 아니에요 못 봤어요? 아 저기 알 것 같아요 이 사람 알아요? 어디 이분들 아세요? 이분들 모르세요? 여보세요? 어디? 아 한강 고수부지? 거기서 카드를 썼다고? 네 거기로 빨리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쉽네 다 잡혔네 그래 금방 가요 큰일 났어 우리 4천원 남았는데? 어? 노래방 10분만 하죠 10분으로 안 되는데 연예인디쉬 한번 가요 어떡하지? 4천원을 어떻게 해? 노래방 연예인디쉬 안 되지 아 괜찮아요 야 우리 이걸로 복권 사자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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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한번 긁어보자 안 되면 또 다 방법이 있어 긁는 복권 있어요? 네 하나에 얼마예요? 천원 천원이에요? 네 네 개 주세요 이거 최고 당첨이 5억이에요? 5억이요? 천원으로 5억을 만들어보자 당첨금? 야 당첨금 2천만원이야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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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16 16 간다 14 아 10만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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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아 10 아 10 깜짝이야 16 된 줄 알고 왜 이렇게 써? 나 10을? 2천만원 된 줄 알았어 진짜 낚시 낚시 행운을 해줄자 어? 또 있어 10만원 어 뭐야? 이렇게 또 있어 10만원 된다 이거 된다 아 1 9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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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안 된거야 아무것도? 하나 째게요 형 2천만원 얘도 2천만원이야? 2천만원 똑같다 너도 16이니? 12 아 9 행운의 숫자에 한번 가보죠 행운의 숫자 9 9 얼마 얼마 천원 아니 천원 된다 이거 형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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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 Wheels 오 이것도 당첨금 몰라 삼 삼 나 이 천만원이면 이렇게 나눌거에요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원 얼마일까? 5총! liked that 5초 lavor 쏘리 Chance won 이걸 왜 따라와, 이만 따라와 6개 주세요 6개 주세요 6천원 됐어? 6천원 됐어요, 6천원 4천원 되고.. 이렇게 차근차근 돌려가는 거죠 어차피 어차피 4천만 원 형 2천만 원 보지 마 그냥 막 그거 해 될 거야 될 거야 5천 원 5천 원 5천 원 천 건 버려 괜찮아 괜찮아 1천만 원 아이아이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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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 원 1천만 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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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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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